진문 시간에 이어서 계속 로마사 논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캐벨리는 당대 이탈리아의 종교를 비교를 합니다. 로마는 저렇게 신앙심이 깊어가지고 성성장구했는데 왜 이탈리아는 이 모양이냐? 그 책임을 로마 교황층으로 돌립니다. 로마 교황층의 타락이 진정한 신앙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로마 교황 수뇌부하고 그 옆에 고위 성직자들이 타락하는 바람에 민중이 종교에 대한 어떤 존경을 잃어버렸다. 이런 주장을 해요. 또 교황이 이탈리아 통일의 걸림돌이 되겠다. 교황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이의제의시키고 서로 갈등을 야기하는 바람에 통합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황은 통합할 힘은 없는데 이탈리아를 분열시킬 힘은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을 도와주기는 힘들어도 고춧가루 뿌리기는 쉽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 당시의 율료 이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알렉산드라의 육세가 아들 체사르 보르자가 로마냐 공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체사르 보르자를 설명할 때 이야기했는데 그 편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냐 공국을 체사르를 실각시키고 자기가 인수를 했는데 로마냐 지방에 옛날 영주들이 돌아온 겁니다. 영주들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자기가 힘이 약하니까 교황하고 싸워야 되니까 외부 세력을 끌고 돌아온 겁니다. 대표적인 게 베네치아입니다. 리민이라든지 파인차라든지 이런 데서 베네치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독립국을 다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황은 전쟁을 일으키는데 교황이 뭐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윤료 있어요. 아들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가볼 수 있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자기가 혼자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큰 세력을 끌고 오는데 프랑스를 끌어들여가지고 베네치아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은 했는데 결국 이탈리아 전체로 보면 이탈리아를 약화시켜버린 거죠. 왜냐면 외부 세력을 끌어와서 내부의 반항자를 없애는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청나라 일본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그걸 섬멸한 거나 똑같은 결과를 초래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키아베리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 상황을 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윤료 2세 교황이 그 전쟁을 하면서 군사도 별로 없이 페루자리에 도착하는데 그 당시에 조반 파골로 발리오리라는 영주가 충분히 교황을 잡을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교황의 겉으로 나타난 위시에 눌려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는데 그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윤료 2세 교황이 피렌체 공학으로 문이 뜨린 사람이에요. 그에 대한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지 나쁘게 윤료 2세 교황을 표현했죠. 실제로 로마서 농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교황을 체포하거나 죽였다면 고위 성직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군림하면 얼마나 존경받기 어려운지를 보여준 최초의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큰 냉성을 얻을 텐데 이거 못했다. 이 바보야. 이런 표현을 했는데 발리오니는 큰 인물이 못됐어요. 악당이긴 했어요. 자기 형제나 조카를 죽이기도 하고 근친상관을 하고 이런 나쁜 놈이긴 했지만 교황을 처단해야 되겠다. 이 정도의 명분을 가질 정도의 학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겠고 내면의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에 대한 너무 큰 기대를 마키아벨리가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카톨릭의 의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카톨릭의 의식이 장마하지 못하다. 섬세하고 여성적이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을 온순하게 만들고 유약하게 만들었다. 또 무기력하고 정적인 것으로 종교를 이해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맞는 소리는 안 갔습니다. 기독교의 선함, 온함, 겸손, 무지앙의 교리가 이탈리아 사람들을 용감하게 하지 못했다. 무슨 짓을 당하든 묵묵히 감내하는 그 인내 안에만 힘만 길렸지 불이한 일을 당했을 때 당당하게 나서고 목숨을 긁고 싸우게 하는 그런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은 우리나라 호국 불교 같은 호국 기독교 이런 걸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국을 지키고 계획하는 일을 종교에 의하게 해석했다면 조국을 사랑하고 방해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떠맞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국 불교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전쟁에 나설 때 당당하게 나서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할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설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면의 힘이 없는 사람이 국가가 중요하고 떠든다고 해서 그냥 나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자기를 던지는 않은 행위입니다.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포기하면 더 큰 이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심 이런 건데 종교 교류를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그런 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슬람 이런 데는 지하드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테러리스트들 이런 사람이 이용하는 논리로 가니까 위험성이 있는 주장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속적 맹혜와 세속적 영광을 주셔야 하는데 이게 적극적 행동을 구입하라고 재물을 바치는 장마식이 용기를 자극한다고 하는데 저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번제를 덜하듯이 피가 흐르고 불이 타고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끌게 할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면적은 힘을 기르는 게 더 중요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하드 이런 걸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래서 크게 정말 이게 동의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이 분은 세속적인 걸 중요하십니다. 영원한 삶이란 게 뭐냐 사람들이 기억 속에 살아남는 거다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세속적 영광은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면 영원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왕국을 세우고 지키는 사람은 불멸여의 영예를 얻는다. 또 진정한 성인은 세상을 등진 언제나 교회의 계명을 받드는 독실한 사람이 아니다. 자유와 조국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니고 행동하는 지성이 돼야 된다. 그런 표현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키아벨리 종교 종원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더라도 일단 존재하고 있는 종교 기반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아테네 말기에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문제점이 뭐냐 종교가 타락했다고 생각했어요. 종교가 재기능을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분란이 생기고 양보 안 하고 싸움 박지면 한다. 그래서 종교를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기존 종교를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 종교의 믿음까지도 약파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유지가 맞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아마 그걸 반면 교사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또 두 번째로 종교 강화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우리도 옛날에 문화재 관람로 이런 게 사실은 종교 강화에 도움을 준 거죠. 기부금 세금 공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하는 일이 공익적인 일이고 국가를 공동체를 선하고 단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그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 지원을 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신심을 고향하는 게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니까 아마 이런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마키아베는 특히 종교는 군주국보다 공화국에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군주국은 종교가 없어도 군주의 두루움으로 질서 유지가 가능하다. 실제로 종교 없는 데서는 강력한 어떤 관로제가 질서를 유지합니다. 경찰이나 군이나 그게 대표적으로 옛날 소련 이런 나라 그런 거죠. 지금 중국도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관로와 군의 총칼의 힘으로 사실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대표적으로 북한 이런 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종교가 없으면 쉽게 노예 상태를 수용하게 됩니다. 내면적 힘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 규제에 있으면 유지되는 겁니다. 눈치 보고 짱구 굴리고 이런 사람만 늘어나는 겁니다. 김일성 죽었을 때 동상 앞에서 눈물 흘리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아 저 사람 진짜 진정으로 저런 마음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인민재판에 올라갈까 싶어서 두려워서 그런 행동을 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없으면 인간이 노예적으로 된다. 결국 왕이나 폭군이나 외세에 굴복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만다. 마키아벨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를 위해서는 법치가 필요한데 좋은 법은 종교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의 말에 잘 따라 나갔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은 원래 언덕의 도시를 만든다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파운드파드가 그렇게 생각해서 만들어진 나라였었는지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자본주의가 극한까지 간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국민들이 믿는 종교의 토대를 보존하는 것이 통치자의 의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신의어 절을 도소소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 대통령이 될 때 신하고 맹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사람은 사유주의자라는 비판도 받기도 했는 그런 사람인데 미국을 십자군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가장 종교적인 사람은 트루만인데 이분이 냉전시대에 무신론인 공산주의를 악의 세력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적 신앙이 미국의 자유와 공산주의의 탄압을 구별하는 차이를 가져왔다. 이런 악의 세력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신앙 쇄신 그리고 종교적 각성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원자폭탄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그것도 악의 세력으로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엄청난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분은 종교 신앙심이 깊은 사람에 대해서 악하고 싸울 때는 단호하게 모세가 3천명을 처벌하듯이 그렇게 한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 아이젠하우 대통령도 굉장히 신앙심이 깊었는데 신이 없이는 미국식 정부 행태, 미국식 생활 방식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빌리 그레인 목사를 항상 백악관에 초청해서 자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고래시대의 왕사, 국사 역할을 빌리 그레인 목사한테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성맹세 신아래라는 문구를 사주하기도 합니다. 우선 이분이 빌리 그레인 목사고 모든 대통령들하고 다 친했어요. 부시 대통령, 긴턴 대통령, 카터 대통령이고 이 밑에는 1973년도에 이분이 여의도에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113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워낙 미국 정계의 영향이 크니까 아마 정부도 좀 도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는 그래서 엄청난 집회를 했고 또 이분이 한국하고 인연이 깊었어요. 이분 부인이 루스벨 여사가 평양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인 목사의 장인으로는 목사였는데 만주에서 목회 활동을 했고 그 부인은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림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기독교 부흥이 잘 된 지역이었는데 그 당시에 외국인 학교가 있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국 전쟁 중에서도 방문해서 장병들을 입문하고 돌아가서 책을 씁니다. 나는 전쟁터에서 당신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글을 써가지고 그 책을 팔아서 그 수익금을 한국 950으로 보내줍니다. 아주 고마운 분입니다. 이거 아까 충성 명시했는데 미국은 충성명시 때문에 신아래라는 글자가 들어가게 했는데 이게 아까 아이전하우 대통령이 된 것이다. 나는 미학중국의 국제에 대해 그리고 이것이 표상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유와 정의가 함께하고 신아래, 갈라질 수 없는 하나의 국가인 공화국에 대해서 충성을 명시합니다. 이런 문구로 선서를 하게 됩니다. 미국이 국적을 받거나 이럴 때는 선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아래 부분은 1954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삽입이 됐고 이 규정을 문제 삼는 사람도 있었어요. 헌법소원을 제기해가지고 헌법 국교금지공치가 위반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대부분에서는 기각을 해가지고 시비가 없도록 했습니다. 또 미국 달러에는 인가드 위 트러스트 우리는 신을 신뢰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종이라는 게 별로 믿을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종이 한쪽으로 가는데 이런 문구를 집어넣어서 미국 달러화의 신뢰성을 높이는 이 문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상황은 미국 달러화 막 찍어내므로서 가치를 하락시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미국 달러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전성기 때는 굉장히 기독교 인구도 많고 신앙심도 깊은데 요즘 점점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1990년도에는 기독교 인구가 90%였대요. 이제 2007년은 78% 2020년은 64%까지 떨어지고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2070년 경에는 40% 이하로 떨어질 거다 이런 예상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출산율자도 있고 최근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건 코로나19의 영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한 2, 3년 안 나오다 보니까 다른 걸 하게 된 거죠. 다른 커뮤니티가 생기니까 또 맨날 넷플릭스만 보고 즐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깨얼러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많이 약화되었는데 유럽은 더 합니다. 교회가 서커스 학교, 모스컷 술집으로 팔리기도 하고 사제가 없어가지고 식민지에서 사제를 수입해오기도 하고 20% 정도 수입해온데요. 그리고 영국은 16,000개 교회 중에서 20인 이하 교회가 20%나 되죠. 그리고 그 프랑스에는 15,000개 교회가 있는데 한 3,000개를 지금 매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보다 유럽이 더 황폐해지고 있는 거죠. 그 체코에는 800년 된 성미카일 성당이 나이트클럽으로 전환될 정도로 엉망인 상황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떠냐 하면 한국은 아직까지는 좋은 거물도 많고 교회 규모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걱정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 신도를 모으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산림을 키우고 왕조가 커지다 보면 돈이 많은 구조잖아요. 돈이 많게 되면 목회자가 굉장히 압력을 받습니다. 이걸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유지를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로마 교황이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 교황은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지만 갑자기 로마 교황이 됐다 생각해봅시다. 그 큰 조직과 그 많은 예술품 재산을 갖다가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그걸 돈 없이 어떻게 지킵니까? 군대 없이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탈도 하게 된 거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규모를 키우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미 미국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신도가 주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출산율은 떨어지고 또 다른 나라의 어떤 탈종교화 현상도 우리나라도 오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실을 기하는 노력을 목회자들이 많이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교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기독신자는 아니지만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도덕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을 때 커지다 보면 기업 경영 방식도 하고 시장 논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종교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거죠. 교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항상 어렵고 마음이 가난한 이런 사람들 품어줘야 되는데 된 교회가 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 멀리 있는 하느님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점점 품을 능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탈종교의 연인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신도들의 존경을 근력자하고 친하다는 걸 통해서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종종 비칩니다. 대통령 모셔가지고 행사하고 유명 정치인들을 모셔오면 상석에 앉혀가지고 그걸 과시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인은 필요해요. 표로를 얻기 위해서는 종교를 이용해야 되니까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 목표자가 어떤 전도를 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지만 그게 주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지식의 확산 이런 건데 도킨스 같은 사람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도 쓰고 그러니까 점점 그런데 많은 지식인이 쏠게 되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아주 옛날의 기적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모셔때 홍해가 갈라지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감흥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지금 시대 사람이 그러니까 종교가 현 시대의 문제를 설명을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텐데 일어나고는 기적을 감지 못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이 기적 같습니다. 우리나라 내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나 윤치호 선생님이 이 문구를 넣었는데 기가 찬 문구를 넣었다 싶어요. 우리 독립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윈더폴이나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가 독립 온다고 노력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 힘은 미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월남전에 가서 물론 피를 팔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발전을 했고 또 플라자 합의 우리가 80년대에 플라자 합의가 있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 물건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또 그 당시엔 중국도 안 나왔고 그런 우연과 혜택을 받는 나라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이 되는 거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이 IMF 사태가 터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되는 거 이런 게 인간의 어떤 계산으로 초월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증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많이 사람들한테 일깨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다시 이제 마키아벨리에서 돌아가서 마키아벨리는 꿈은 이탈리아에서는 자질이 됩니다. 정치적 자유와 정치 계획이 실패하고 스페인 등 외세의 침입이 와버립니다. 그 당시에 이탈리아가 가장 발달된 문화였는데 야만족으로 취급하는 그 사람들의 문화가 지배를 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화도 후퇴해 버리고 또 공화정도 몰락하고 이탈리아는 불행해지고 또 교리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조적으로 되어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개신구와 싸우기 위해서 전투집단처럼 교리도 그렇게 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노예적 교리가 강화되다 보니까 마키아벨리가 생각하는 꿈은 좌절됐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마키아벨리의 사상이나 꿈이라는 것은 미국 등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종교계획이 미국 등에서 마키아벨리의 꿈을 실현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실적인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는 생각은 칼뱅의 사상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돼요. 칼뱅이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하고 돈 모으고 바로 그게 은총을 받았다는 증거다. 또 은총을 받았으니까 더욱 더 열심히 하고 다 베풀어야 된다. 돈을 모을 땐 열심히 모으더라도 일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공동체로 해서 써야 된다. 이런 사상이 칼뱅 사상인데 그게 이제 또 영국, 네드라마, 미국 등 어떤 정치적 자유도 가져옵니다. 결국은 내세 사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마키아벨리의 내세 이런 건 필요 없고 내면보다는 외부적인 어떤 장엄한 의식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세에 대한 믿음 없이 현실에서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고 용감히 될 수가 없다. 당시 이탈리아의 문제점은 종교의식이 아니라 신앙심 자체가 더 문제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크스 베브도 그런 말을 해요. 내세 사상의 막강한 힘이 없었다면 생활실진에 진지한 영향을 주던 윤리적 세수들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크스 베브가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리, 진정한 신앙이 오히려 정치적 자유도 얻게 한다. 그리고 번영을 가져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능 1등 어대생이 살인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교육 실패를 자인하는 거죠. 또 작년 말에는 초등학교 교사분이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현행 교육이 인격 형성과는 무관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인성 도덕 교육의 실패고 그동안 기능교육, 돈벌이 교육에만 치정했다. 가정교육도 없잖아요. 밥상머리 교육도 없고 애는 소황제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라도 좀 못하면 모르는데 공부를 잘하면 이게 완전히 황제입니다. 어릴 때부터 황태자, 황제로 크게 되니까 한 번도 좌절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계속 그렇게 커왔을까 공부 잘하고 좋은 집안에서 그냥 성성장구하고 살아왔는데 거기서 한 번 좌절을 하느냐 분노를 참을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멸을 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유교를 비난을 했지만 중용에 보면 천명지휘성, 솔성지휘도 수도지휘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명이 바로 성이고 성을 따르는 것이 도고 도를 닦는 것이 교육이다. 종교교육은 바로 도와 관련되었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니 도둑교육이 약화되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종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나라 종교가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종교가 나락한 영혼을 구제해주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지만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멸미에서 우리 종교 지지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